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하느님이 맡기신 땅을 가꾸고 돌보는 농민들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분해를 화해와 평화로 이끄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과 함께 우리도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선가는 보금선가 45번입니다. 성명의 힘은 성명이요 성명의 힘은 성명이요 성명의 힘은 성명이요 성명이요 성명의 힘은 성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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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은 성명이요 당 infight에 뛰어버려 OLED 죽음으로 돌아오리라 성 apa 성과 성자와 성명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원청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감사의 잔치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면서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미사지향은 소아들의 사회에서 생일을 받는 기억이 마디아 이세향 미카엘라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세향 미카엘라가 가장 감사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호요셉의 후행과의 건강을 위해서 호루시아가 봉헌합니다. 생일을 만난 이영의 클라라를 위해서 데모가 봉헌합니다. 김슬한나가 부족한 절을 위해서 또 감사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베레사가 대녀들의 인간과의 건강을 위해서 봉헌하고요. 미노셔 박글라가 미카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구베드로 후엘리사벳 정진천 김성진의 영혼을 위해서 요한 구비아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서노 유스틴의 영혼을 위해서 육령으로 봉헌합니다. 서와진의 영혼을 위해서 숲을 나라로 복원합니다. 송봉숲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이 복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의총을 청하면서 미세를 명합시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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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를 베푸시어 아름다운 삶의 사랑 바르소서 아름다운 삶의 내 아름 그리스도니 거울로 거룩하시도다 세상을 건네주신 희소니 홀로 그리스도다 아름다운 삶의 내 아름다운 삶의 세게 challenges 성리도다 아름다운 삶의 내 아름다운 삶의 svasc의 새 희소니 성리도연쌤니 성리도냥가주소 우리 그대히 막힌 성량님 성리도어냥가주소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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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원할 필요한 강할 것입니다. 영원했던ammedion 아버지 바스칼을 경촉하는 이 주일에 저희가 교회에 함께 모여 말씀과 생명의 방안에 계시는 성자를 모시오니 참된 예언자여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기뻄에 세메일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예레니아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정의를 세울 임금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나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감열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버렸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드려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영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온다. 내가 가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도단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서 풍경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 우리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도 푸른풀밭으로 이끌어주시고 경의와 평화를 이루어주십니다. 하답송을 바치겠습니다. 참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참목자이신 주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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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목자이신 주님께서가 그게 우리의 정산기원으로 이루고 찬송 1장 그래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로 만드시고 파회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두를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흥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세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번만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폐괴하였고 파괴하였으며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귀한 선물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한호송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울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묵사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님 참회합니다. 참회 예수님 참회 예수님 한 주만 또 한 장을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이 잔치에 불러주시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회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복음 말씀은 파견의 사명을 수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활동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일 복음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내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아라. 빵도 예,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 끝에 한눈 팔지 말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우리 약하여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좀 더 지극기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일일이 예수님께 보고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일단 저는 두 가지를 목상했습니다. 하느님 말에서 쉰다는 것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는 부분과 또 가엾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군중들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가르쳐 주셨다 라는 두 대목으로 목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시자 많은 불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가엾은 마음 가엾이 여긴다 가엾은 마음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동양 철학에는 척은지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맹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원전 3세기에 동양 철학 중에 맹자라는 사람은 성선수를 주장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3세기에 순자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하게 악하게 악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향해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맹자는 태어나면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세상 분위기가 악이 있어서 악을 이렇게 습득하게 된다. 두 가지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사람 안에 네 가지 근본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척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알아듣겠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가엾이 이기는 마음을 척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사양지심은 겸손하게 남에게 좋은 것을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수호지심은 내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근본도 우리가 이 네 가지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 네 가지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근본에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닦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도리를 잘 수행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가르쳐주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척은지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을 가련히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을 가엾이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일독서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일독서가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서는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유배 갔을 때 백성들에게 하느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자였죠. 그러면 그때 예레미야 예언자 오늘 독서 말씀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가엾이 시작입니다. 이 목자들이 목자 역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바빌론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새로운 메시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에서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희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백성들은 하느님께 의탁하라. 목자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하느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 오늘의 독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하고 기본적으로 587년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하고 지금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하고 시대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나 지금 로마의 악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회로대나 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사제 와이파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독권을 챙기기에 바빴고 가엾은 백성들 백성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뒷째대였던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군중을 보여주시고 가엾을 망하게 드셔서 백성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한 새로운 시대에 참목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과 독서가 대비시켜가지고 하나로 연결해 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참목자이시고 참메시아이신 그분께서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셨죠. 가엾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느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없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다. 너희는 그들은 하느님 나라 그들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엾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이 이제 참목자를 만나게 되고 참목자를 만나게 되고 참 희망을 갖게 되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가난한 백성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가엾이 예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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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측은지심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오천명을 먹이실 때도 흙이에 지쳐있는 군중을 모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오.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실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 도리인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실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파견의 사명을 다하고 온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길을조차 없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고쳐줘야 되는 사람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은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심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본래 의미를 찾아보고 심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쉰다는 것 휴식이라는 말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그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죠? 브레이크 타임 그 다음에 레스트 레스트 레스트룸 그 무슨 말인가 알죠? 새롭게 그 무엇인가 풀고 새롭게 그죠? 재충전이라는 말은 리차지 리프레시 그죠? 그 그 그 배터리를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죠? 한국말로 하면 밧데리라 그러고 미국에 처음 오면 배터리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배렐이라 그러고 그럽니다만 여하튼 그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리차지한다 그죠? 처음처럼 리프레시한다 그죠? 플레시하게 그죠? 다시 본래의 생기를 찾도록 한다 본래의 모습으로 그죠? 모든 움직이는 것은 모든 움직이는 것은 적당한 휴식을 지해야지만 본래의 자리로 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도 그죠? 24시간 48시간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적당한 시간을 쉬어야 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이고 동물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 잘 타고 다니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적당한 심과 일이 조화를 이룰 때 본래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쉼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리프레시하고 다시 돌아가고 새롭게 하고 원기를 반짝반짝하게 자기 모습을 지해야지만 일할 때 더 잘하고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잘 알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이 쉰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쉬는 것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모든 인간에게 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쉼의 시간은 육체적인 그런 피로를 푸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이기도 하죠 사실 그 잠시 멈춰서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러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물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심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의미들과 자기 위치를 점검해 보고 확인해서 볼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달려가다 가지고 왜 달리는지 모르고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그죠 방향이 이딴 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럼 달리는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잠시 쉬면서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왜 달리는지를 살펴봐야지만 삶을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여섯 해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1회째 쉬셨다 그죠 한 주간을 7일로 두고 여섯 해 동안 일하고 1회째는 쉬셨다 심을 통해서 이 창조의 의미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느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하느님의 뜻을 다가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가꾸도록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받고 세상이 파견되었는데 그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어떻게 가꾸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세상에 살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 뜻에 맞을 때 찬된 일이 되고 우리 신앙인의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찬 신앙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세상 일만 하다가 보면 하느님의 뜻을 믿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정신으로 살다 보면 하느님 어디 계시는지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하느님을 나누고 있는지 하느님 뜻은 어디가 있는지 믿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이기시는 것을 추구하여라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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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 이제 리프레시 할 수 있다라죠.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리차지 되어서 세상으로 간다라죠.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그런 신앙의 자리, 시민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 시려출, 진자운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받다. 성당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만의 자리가 필요하고 나만의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자리를 잘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느님 때문에 찾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따로 외부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실화를 합니다. 새로운 한력을 찾고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사명들이 하느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보고 재충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 몸을 모시고 새로운 충전을 충전되어서 세상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내 안에서 잘 간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 기뻐질 것이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모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우리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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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분중을 빼불리 먹이신 기적의 의미를 묵상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교회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형제적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저마다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널리 퍼진 현대사회에서 일치와 친교의 모험이 되게 하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후보살피시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들이 잊지 않으며 자원이나 식량을 무기화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지극촌의 가난한 나라들을 돌아보도록 이끌어 주소서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르시는 주님 농민주의를 맞아 기도하오니 무더위에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이 누구에 걸맞은 보람과 대가를 얻게 하시고 저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생명의 농업과 나눔의 영성을 뿌리내는 일에 힘쓰게 하였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주님의 뜻과 보호 안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삼가자와 봉사자가 모두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미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누려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소망들도 함께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몽원상가능 77번입니다 주장 12장 135 corp 주 그리스도를 받으소서 주 우주 사망합니다 내 마음을 보여 kızım 수비하신 놀라운 빛은 세상의 영원히 주처럼 믿어라 Đucolo, 주님과의 영원히 주처럼 믿으신 놀라운 빛은 세상의 영원히 하예리오 주님과의 영원히 주님과의 영원히 하예리오 주님처럼 믿어 내 마음을 바라며 위하여 놀라운 길을 보면서 내 마음을 바라며 주님처럼 믿어 내 마음을 바라며 사랑이 신선해 주사님 알렐루야 주님처럼 믿어 내 마음을 바라며 주님처럼 믿어 내 마음을 바라며 주님처럼 믿어 내 마음을 바라며 너와 나의 눈길에서 너의 눈길에서 너의 눈길에서 지치고 내 마음을 바라며 달리에요 내 마음을 바라며 주님처럼 믿어 내 마음을 바라며 헤어 내 마음을 바라며 내 마음을 바라며 내 마음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천하님과 하나님을 받게 되고 절과 우리의 은혜를 도움이 되기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를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저희가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임을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의 도움이 되기 하소서 우리 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합니 참으로 마땅하고 오롯이며 저희도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구원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fingerprint하여 그리스도를tat고 옴 Esta evil 십자가의 고통을 elect 그리스도를 휘抜idet 그리스도를 아니че 그리스도를OMAN 그리스도를 gemeins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힘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운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할 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 그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 그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크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모시여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여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이 주교수 도와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당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구 베드로, 구 엘리사벳, 정진천, 김성진, 선우 유스티노, 서화진, 손봉섭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여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생일을 만난 기온이 마리아, 인서야, 미카엘라 이 형의 클라라의 영혼권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허여세대의 영혼권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신데레사의 대녀들도 기억해 주시고 첫 생일을 만난 미카엘의 영혼권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이 미카엘라 가정에 감사하는 마음도 받아들여 주시고 김수산나 가정에 감사하는 마음도 기억해 주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등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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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주님의 몸에 소체를 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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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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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들을 귀찮아하며 내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봅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도록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배려와 자비가 넘치도록 청해 봅시다. 참여 예수님, 저희 본당에 처음 방문해 주신 자매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즈베 3구역에 사십니다. 우리 김은수 자매님 잠시 일어나보시겠습니까? 혹시 그 밖에 또 처음 방문하신 분 계세요? 네, 저기 유아방에 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도 처음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본당에? 아닌가요? 그리고 어디에? 네, 잠시만 좀 일어나보시고 그리고 전 부재님이신 밤에 가셨던 우리 부재님과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요. 부재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정교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미사 후에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화요일 교리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8월 16일 날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이 7월 30일 목요일 날 개강됩니다. 아직까지도 예비신자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구역 단체별로 또 내조 단체별로 좀 예비신자를 좀 많이 좀 내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의시간 성년 창배미사가 있겠습니다. 8월 1일 성모 신심이사가 있겠습니다. 국가주 6개 한의성당 청성년 하계 캠프가 8월 7일서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점심봉사는 사회복지부에서 해주시고요. 보조는 이호순 수산나 자매님께서 보조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점심봉사는 오구용이고요. 보조는 김수산나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나에서 성작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레콧공원 전율리아나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빌라델 회사에서 토마토하고 된장 여러가지 판매하셔서 한 천불 정도를 저희 성전건리기금으로 봉원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구교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북미 꼬미슐 회합이 오늘 미사후에 엘리사업방에서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부 모임이 7월 19일 미사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리노공서가 있겠고요. 오후 2시 반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봉사해주실 분 있으면 저나 신분님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일 다음주 사목회가 있겠습니다. 연령의 모임이 26일 있겠고요. 소아 대대사 모임이 오늘 11시 미사후에 마테오방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고보험 캠페인 봉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비신자 교리반 8월 16일에 세례받고 나면 교리반이 없죠. 그래서 7월 30일 새해비자교리반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교리반을 시작하지 않으면 성탄대, 성탄대축일 때 세례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빵명이 왔어요. 빵명이. 지금 저한테 온다고 했던 분이 두세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오시기로 이렇게 공들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7월 30일에 꼭 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정성껏 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저녁 미사후에 교리반을 시작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하여튼 성교는 우리 사명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이웃에 전한다는 것 잊지 말고 정성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당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불행부부 다시 한번 환영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을 찾으면서 기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언청언청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언청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의 도와주시오.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모금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경선가는 44번입니다.